그래? 말이 넘거든요 지금도.. 지금도 이거.. 나 진짜 혀까지 내미는데 진짜.. 나 그 말을 왜 해요! 나 좀 화가 나서 그랬어 유리가 생각하는 혜원의 베스트 셀피는? 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진 있어요 뭐예요? 언니가 맞추셔야죠 아.. 저는 멈출 수 없고 다 엄청 빠지지 않았어? 그거.. 샌들.. 이거 샌들 신고 앉아있는 거?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 알았어요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로? 그냥.. 그럴 거 같더라 맞아요 이거예요 그 샌들 이렇게 이렇게 끈 있는 샌들 신고 계단에 앉아있는 거 근데 왜 좋아? 좋은데 이유가 있나? 좋은데 이유가 있나? 어.. 너 보라고 올린 거야 뭐지? 이 없는 거리 젠 아멘